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가냐고, 엄마한테. 너무 거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미리 말해줄 수 있지 않았나? 아니, 그냥 왜냐면은 엄마, 그, 목욕하면. 이거는 전총이랑 전총이랑 상관없는 얘기고. 삐, 삐, 삐. 오직 순수한 민수 의견이 이거. 니가 오피셜이면 지금? 지금 목욕하지, 지금. 목욕하지. 가가. 어, 한 시간에 10분? 야, 먼저 갈아해. 나 이런 거 중간중간에 찍을게. 아, 냄새 너무 좋다.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야 돼, 민수. 엉덩이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아! 그치, 재우성. 재우성 엉덩이 샷. 확실히 교회보다는 절이 나. 아, 미안하다, 민거에. 사임이 그거면 존중하기 때문에. 민거에 미안하다. 나간다면서요? 아, 근데 나중에 다음. 만약 헤어지고, 다음에. 얘랑 헤어지고 헤어지고 생겼네. 또 한 시간에 간다, 또 한 시간에 간다. 이 시간에 후에 했다. 자연스러우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거 다시 들고 가야 돼. 다시 들고 와야 돼. 지나가면 들고 와야 돼. 지금 한 장. 와, 유튜버들 이거 등산할 때. 진짜 쉽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 날 또 파티한다고 또 와. 또 이벤트 무슨 업체마냐. 나는 한 건 누구야, 나는 안 한 건 누구야. 소위, 1차 붙은 게 너네. 학교 선물이다. 네, 나는 첫 월급은 다 알아. 그치, 엄마 아빠 드려야지. 혹시 두 번째 월급은 우리를 위한 건가? 야 그거 있다 얘가 자기 절친이 아니 아니 내 여자친구의 팬티 속 안에 넣기 여자친구가 내 친구 팬티 안에 아.. 사람이 부자가 났다 여자친구가 내 팬티 안에? 사도서 안 갈아입어가지고 더럽긴 한데 지금 좀 더럽긴 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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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제법인 신분입니다 진짜? 인물 좋고 인사 잘하고 그게 맞긴 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찐텐으로 좀 서운했던 점 고등학교 때 포함 나는 하나인데 아낄게 누구한테 한대 어? 제법인한테 저거 한대 나한테 하나 아낀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내부터 할게 아 그럼 나 한대 제법인한테 한 개 더 있네 두 개는 한 번 살았다 생각한다 맞네 고등학교 때 하나 일단 조제 몸탐입니다 찐텐으로 서운했던 점 누구한테? 나한테 아저씨 말해도 좀 아낄게 안되라 아 이러면 원래 술 한잔 하면서 그러는데 아 그래? 그럼 다음 컨텐츠로 다음에 그러면 술 먹방 Q&A 진짜 우리들 다 모여가지고 한 개씩 한 번 한 개씩 무조건 말하기 민수가 옛날에 한 분한테 정색했었거든 내가? 와 쟤 내가 자주 장난으로 막 건드니까 찐텐으로 그만하라고 난 그럴 적 없다 몇 살 때? 몇 살 때? 오 3땡인가? 아니 공개 구워면 안되나? 하하하 구독자 안돼? 그래 아 유튜브 가면 안되네 하하하 하하하 민수가 소개받았다 넌 이제 세민이한테 소개받았다 하하하 니 마지막 그녀다 니 인생에 근데 민수가 신나가지고 밥 사고 술 사고 민수가 내가 소개받아 하하하 야 내 친구 소개받을래? 하하하 살 빼고 아 근데 내 뺐냐고 몇 년째 친구 야 이거 2년 전을 말했다 하하하 하하하 1등이 꼴등이다 1등이 꼴등인데 니게끔 2,3등만 해도 괜찮은 거네? 응 바이뽀 하하하 나이스 아 또 나야? 제발 재범이잖아 저 재범 또 걸려야지 제발 재범이 져라 아니 재범이 옷 마르기도 쉽네 맞네 응 근데 민곤이가 땀 오면 안 열린다 아이가 힘내면 진다 바이밀 바이뽀 자 맞자 자 들어가자 2,2 아 이거 얼마나 차가운지 좀 보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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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난 얘가 어 이러다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럴 때 느꼈다니까 진짜로 하하하 나 진짜 다리 자르고 싶더라 난 재범이랑 하체 운동하자고 한 10분 넘게 말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 니 하잖아 너네 하면 울수도 있다 니 화낼수도 있다 얘한테 우와 귀여워 이 에벌레는 뭐니? 너무 유튜브적으로 말 타요 어머나 귀여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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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 레오제이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유튜브가 진짜 재밌다 그냥 유튜브 팀이 진짜 잘한다 걔네들 텐션이 딱 높다 그래 하하하 근데 걔네들이 근데 찐친질 해가지고 그게 진짜 재밌거든 찐친질 해가지고 네명 딱 이렇게 우리처럼 모인단 말이야 말하는 거 보면 재밌게 나타나 우리 좀 재미없는데 한 명씩 쪼로로만져라 하하하 그 배회가 있나? 문장을 걸어itudes 야 하하하 비켓 뜨거워 가 출발해도 되겠나? 하하하 어? 대회하십니까? 아냐 아냐 아 오늘 대회 있어? 아부지? 오늘 유튜브 텐션 아니다 진짜였다 나 한번도 유튜브스러운 재범이 원래 일상 자극 fighter 맞아 나 원래 유튜브스러운 게 없었는데 힘들다 느낀 게 내가 평소 말할 때는 사투리가 이렇게 빡세다 맞아 유튜브 보면서 사투리가 너무 심하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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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돼갑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제가 바람 많이 불어요 아 진짜요? 그 감에 안개가 딱 끼고 저 손으로 봉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진짜 빨리 올라가 내가 빨리 올라가는데 이게 할래?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빨리 올라가는 거지 뭐 빨리 올라가는 거야 야 민건이 느리고 그러고 싶나 끝까지 가면 되나 끝까지 가면 되나 아니 영업만 따르나 빠르게 나왔네 허덕이 그만해 허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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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진짜 안 내밀어 내가 배고프 나이스 다행이다 니가 야 나 너무 잘하는데? 와 앞에 안 보인다 오 야 진짜 끝에 안 보이는데? 저세상 아이가 좀 또 먹고 떠는 거야 조심히 가세요 눈에 소절로 riv 근데 어떻게 됐어? 아귀여워 앰 부끄러울 야 부끄러워 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도 초코 온 오 그냥 앉지 말아 설치는 건 다 됐지 설치가 안 되네 아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이거 모르나? 저 확실히 형 자기가 영상을 못 보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이거 릴스 모르나? 유명한 릴스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규명탄 감성에는 안 맞게 도저히 못 보겠대 규명탄은 소주 뭐 먹고 그냥 요거하고 시원하게 하는 건데 나는 소주하고 우리 감성이 많지 정은이도 인트로 보고 난 자기는 인트로 너무 인적이었다 하나 사야 할 수 있는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뭘로 검색해야 해? 오즈모라고 침대입니다 수평을 잡아 줘서 등산하거나 여행 다질 때 딱 좋습니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닙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해달 puedo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물어봤어 뭐랬어요? 해봐 해봐 하자 하자 안돼 까비 중국집으로 확장 났나 내려가서 검색카메라 왜 가?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 피부 튼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등에 떼밀는 때가 국보국수 죽겠네 국수집 마냥 줄잘나 등에서 그냥 떼깡머리가 줄잘 보기 역겨워 가끔씩 등 밀어줄 때 역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등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뭔지 아냐 니 신앙심 없다 아이가 니 뭔데? 현만 함불하지마 운영만 보면 난리하나 아니 있나 없나 오피셜 떼면 된다 아이가 운영만 보면 난리한다 왜 이렇게 웃기지? 장난감다 근데 종교는 실제로 신앙은 좀 필요하다 오 이거 엄청 큰데? 야야야야 그러니까 그대로 멈춰라 야 우리 흠뻑쇼 갈래? 티켓팅이 되냐구요 티켓팅 전문 조잡음이 있긴 해 가면 감? 가면 가시 뭐 8월? 우리 모두 탁 손뼉으로 탁 박잡아 내 탁 엉덩이로 탁 예자 힙성 라이트 나잇 엉덩이 흔들어 아 이쁘다 이거 찍어도 되나? 아 이쁘다 이거 찍어도 되나? 이거 다 우리 엄마가 다는데 진짜? 직접? 어 아니 다는 아니고 몇 개 어 수박 먹어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못 만났네 진짜요? 저희 어머니 합창단 하는데 여기서 아 그래요? 합창단? 네 작년에 재무도 했었는데 재무? 네 재무 단속이나 신분 아니에요? 법병원 사신분 잘 먹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했죠? 두 분 나와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분 아니신가요? 엄마 나 너무 슬픈데 엄마 말로는 법무사에서 자기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바로 모르네 엄마한테 뭐라 해야겠다 우리 엄마 또 작은 엄마 이쁘다고 또 법무사에서 유명한 사람 아 진짜로? 아 역시 부처님한테 인사 안 드리고 가도 되나? 아 아니 아니 여기 뭐 있는데? 네 글자인데? 해인사 아니 여기 법무사에 뭐 있다 아이가? 이게 모르냐 문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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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회인데 아니 그 삼국사기가 있나? 아닌데? 삼국유사? 내 상식이 이거밖에 안 돼? 법무사에 뭐 있는 거 삼국유사 맞네 법무사 소장 아 법무사에 삼국유사가 있어 그래 너희 정키덕쌤한테 다 말한대 이미 난 맞고 맞고 난 잤다고 나 근데 나도 나는 근데 정지식 좋아했어 그래서 맞혔는데 응략하면 멀고 챙겨주고 공부 잘해서 그렇다 아이가 한국사기 못했다 아이가 한국사 못하는데 싹 다가가고 공부를 잘하니까 한국사 못한 게 없다 한국사 못하는 사람은 없다 관심이 없을 뿐 공부를 안하는 거지 내 분야에서 꼭 하면 되지 내 분야에서 네 분야에서 전문가를 해도 된다 수학 공식 아무거나 한 게 좀 섹시하긴 말이야 또 컷 다시 생각나면 말이다 오늘의 TMI 어 오늘의 TMI 조재범 수학 1등급 수능 그냥 그거는 미리 Q&A에서 말했다 말했어? 아 말 안했나? 말 안했다 그냥 수학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고 아 그래? 가요보진 사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타기 또라이다 5층이다 5층 목욕 끝 목욕 끝 빵 끝